자 여러분들 50개 만들어주세요 50개 만들었어요 방탄소년단 그 반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방탄이 지금 방탄입니다 지금 방탄이에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자 너 숫자 자 너 숫자 갈게요 왜 이러는 걸까요? 아 더러워 밥 주무세요 이제 굳이 안 넣어두었거든요 이 바이트가 있어 지금 아 우리 6612님께서 100개를 아 진짜 지렸다 흐름 좋네 관계 흐름 좋네 뭔가 뭘 하면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 아 지금 막 느낌이 그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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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여러분들 이런 혜자 리액션 없습니다 음 어느 누가 이런 흉가에서 이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똥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콜이가 좀 보여주려고요? 알겠습니다 제가 갈게요 들어봐.. 너를 물어보고.. 가자.. 어디갔어도 이런 리액션이 없는데.. 이 뭔 개소리야!! 아.. 선생님.. 이쪽에도 뭐가 있어.. 여기를 한번 하려고 해봐 여기도 뭐가 있어.. 우리 미드녀가 200개를.. 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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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미드녀가.. 내 이름이 더 이상하게.. 우리 미드녀가 더 이상한지.. 나한테 대신해주세요.. 자꾸 다른 미드녀가 더 이상한지.. 그치만.. 그치만.. 그치.. 누나 죄송해요 형 미안해요 죄송해요 누나 미안해 나 공맥 못 하시잖아 나 공맥 못 하시잖아 나 공맥 못 하시잖아 왜 이렇게 내려와요? 오늘 병원도 가야 되지 여쭤들 못하니까 오늘 있구나 나 여기서 PC타고 갈까? 저 안에서 무슨 일 생기면 어째야 할거야 아 그 때 셀프로 빙이 잡히면 어허 어허 그런 식으로 자고 할거야? 어허 빙이 빙이야 가라 왔다 크로울돗마에 와 나 그때 나 휴대전으로 무슨 옷을 입었는데 왔다 감기야 가라가 아니라 빙이야 가라 mask 그러더만 화악 풀려더만 카메라는 절대 안놓쳐 오오오오오오 띵이 딱 불고 샘프 딱 풀고 아니 멋있어 멋있는 남자였어 띵이 딱 풀고 나와서 얘기 들어줄게 얘기하러 왔어 사람한테 장난치냐 오늘도 분명 그 말 나온다잉 사람한테 장난치지 마라잉 뭔 소리야 내가 소리 돼 뭐 아아 나 잠깐만 왜 또 배아파 까지 땡겨 정신력 버티는거지 안돼 놓치게 안돼 풍박기야 이런거지 혹시 인제 셀프로 풍박기야 풍 풀어갖고 프로방송에 총 다 잡고 다 잡고 누가 뵙겼어 아 뵙겼어 감사합니다 정신력 지겨요 100개인지 10개인지 딱 알아 이제 한개정도 샀을때는 이제 그거를 안읽어 길로잉 이상해서 읽어보지면 안되니까 빙글랜드 이거 읽으면 안되지 근데 100개는 이거는 입장이 애매해 애매해 100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개짱 부탁드려요 저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